전북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 특별감사 결과 비리 백화점이나 다름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년마다 하는 정기감사에선 이런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는데요. 정기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송창룡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라북도의회가 전북발전연구원의 방만 경영을 문제삼자 한 달 뒤 전라북도는 부랴부랴 특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 부당지급과 포상금 나눠먹기, 회의 비용 부풀리기, 엉터리 보고서 작성 등 30여 가지의 부당, 불법 행위를 촉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에도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번과 크게 달랐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정기재무감사에서 단 5가지만 촉발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내역 홈페이지 미공개와 법인카드 포인트 방치 등 미미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작은 영화관 등 전북에서 시작한 복지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며 우수 사례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정기감사 결과 징계 요구는 아예 없었고 800만 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하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이번에 23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2800만 원을 회수하라고 명령한 것과 비교됩니다. 3년마다 하는 정기감사가 허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만한 경영을 일삼은 연구원들의 그릇된 의식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전라북도가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전북발전연구원이 비리백화점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